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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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의 하늘이란 그대의 얼굴에 불틀고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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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챔팟 안녕하세요 니오빠가 세계 최초.. 아니 세계 최초... 하하하하하.. 채가 제일 속이 형 멋있어요 워우~~!! 남자모스 ót Andreas 계속해져 오늘 날씨가 저녁에 또 온독 왜 오늘 날씨가 에어컨 오늘 날씨가 눈물 막힌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네 침대 밑에 놀아줘 지난 밤을 꿇어버린 지진 마음을 덮으며 눈물을 깎아 봐 괜찮아 눈물을 깎아줘 그만 다른 모양 속에 나보다 잘 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웃고프다 너의 마음이 내 몸은 어제리라면 알 수 없는 걸 하루 지나면 두렵지 않다면 나처럼 더 오래된 눈물이 흔들면 더 오래된 눈물이 흔들면 내 잔어버린 가슴이 숨을 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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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자라나 다시 자라나 오늘 그 하루를 살아 내 잔어버린 가슴이 숨을 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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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라도 희망만 할 것 같아요 그 후에 이런 막 가시고요 잠시만요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알았지 쉽지가 않아서 그리쳐마셔 쉽지가 않아서 그리워진 가슴이 아주 싫어 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가 나 떠난 것이 내가 보태보낸 지 일부러 기억은 안 돼 어디서 보고 금세 또한 금이 가득 다시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많죠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많죠 깨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집겨 본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고 난 버텨야 해줘 난 버텨야 해줘 난 버텨야 해줘 하지만 여행 내가 순속해 그리워진 가슴이 그게 참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그래도 다운 게 eros을 뚫렸려 그리워진 가슴이 천사에 없는 가슴이 그리워진 가슴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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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